프로축구와 세미프로, 아마추어 간의 승강제가 2027년부터 시행됩니다. 대한축구협회는 프로인 K리그2와 세미프로인 K3리그 간의 승강제를 실시하기로 프로축구연맹과 최근 합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와 동시에 세미프로인 K4리그와 아마추어인 K5리그 간의 승강도 시행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프로축구인 1부 리그부터 동호인 축구인 7부 리그까지 국내 성인 축구 전체 승강 시스템이 생기는 건 프로축구 출범 44년 만으로 2026년 시즌 성적을 기준으로 2027년 승격과 강등팀이 결정됩니다.